82점이네요 아 그래요? 어? 원탱인데? 그럼 해요 일단 해보죠 지금 원탱원 일러에요 저희 아 투탱이구나 겐지 우측에? 우측에 리퍼? 아 피 너무 없어 어 뭐야? 아나 있어요? 힐러 없어요 저희팀 오른쪽 리퍼 상대 투힐이네요 상대 투힐 원탱조합이에요 와 아나가 있네 저거 아나 따야되요 아나 프릴하면 힐량 너무 커서 겐지 반피 오케이 오케이 리퍼 다운 오케이 겐지 다운 들어가죠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상대 아나만 없으면 돼 아나가 프리엘하면 힐량 개쩌는데 프리엘 못하게 겐지나 트레이서가 마카 쳐주면 돼 리퍼 왼쪽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 리퍼한테 들어갔어요 궁 리퍼 반피 리퍼 반피 리퍼 반피 와 엄청 오지게 세다 진짜 리퍼 개피 상대 메클 있다 리퍼 미안해 미안해 너무 깝쳤어 와 이거 아나 컷 못하며 힘든데 미드롱 자리아 떨어뜨렸어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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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안에 있어요 다시 뭐해서 가자 아 그럼 내가 절대 죽으면 안 돼 상대 토일이라서 상대는 유지류가 엄청 좋거든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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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 로드님 D 겐지 디디디디 하하 제네타 오른쪽 제네타 아마 궁찼을 거예요 저희 머리 위에 리퍼 있어요 방 안에 망령어 빠졌어요 저희 팀 리퍼 없음 자리아 에너지 꽉 찼어요 자리아 반피 상대 리퍼 따워 상대 로시오 개피 나이스 나이스 한번 한번만 막으면 돼요 저희 상대 자리아 궁찼을 거고 겐지 딴 상대 겐지 딴 상대 리퍼 다운 상대 리퍼 어 앞에서 터졌어요 석양 앞에 왼쪽 루시오 루시오 거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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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거점에 4명 아 자리아 개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거점 들어가야 돼요 아 안 되겠네 아 이거 빡세다 빡세요 시작점 시작 음 으어억 흐흐흐흐흐흐 후 후 흑 으아와와와와 데님 추억 4 3 2 1 2 1 또 2힐 들고 올 것 같은데 상대 89점이 랭킹 1일 거예요 저희 팀 로도그 따졌어요 리퍼 왼쪽 오른쪽에 매크리하고 겐즈 왼쪽 방해 자리야 제나타 다운 리퍼 왼쪽 방해 빠졌어요 겐즈 개피 겐즈 다운 루시우 반피 리퍼 왼쪽 방해 빠졌어요 거점 왼쪽에 매크리다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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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운 윈선은 가끔 해요 어쩌다 가끔 진짜 겐즈 너무 빡칠 때 트레이선아 거의 안 하죠 대체할 수 있는 탱거가 너무 많아서 윈선은 또 특수한 상황 빼고는 찍기 힘들어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 오케이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오른쪽에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리퍼 다운 매크리 혼자 남았어요 매크리 혼자 남은 나이스 상대 비트 썼나요? 네 썼어요 응 자리야 망령어 빠졌어요 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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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령어 빠졌어요 저희팀 로도고 잘림 촬촬촬 빼죠 오케이 자리야 잘랐어요 리퍼 조심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루시우 비비고 있어요 루시우 비비고 있어요 루시우 비비고 있고 리퍼 들어왔고 살짝 빼죠 저희 99% 저희 99% 루시우 비비고 있어요 자리안에 궁 언제 차나요? 들어가죠 비트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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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쇼얼 빠졌어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겐지 하나에 너무 어그로 끌리면 안 돼요 자리아 궁쳤어요 오케이 나이스 먹죠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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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령아 빠졌어요 궁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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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겐지 무시하죠 좌측 1호 아 근데 좌측 1호 가다가 겐지한테 그거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좌측 1호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그렇긴 한데 일단 일단은 가보죠 상대방이 정면 올 수도 있으니까 정면 오네요 상대방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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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 맥크리 우측 맥크리 거점 우측 어 맥크리 다운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하고 자리아 리퍼 개피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자리아 거점 왼쪽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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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자리아 개피 한 번에 밀고 들어와요 원숭이 일단 2층으로 점프했어요 저희 팀 맥크리 잘렸어요 오케이 겐지 잘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거점 거점 거점이 로드오브하고 원숭이 원숭이 아 나 잘렸다 로드오브 개피 3텡이네 리퍼 뽑아야 돼요 3텡이네 리퍼 뽑아야 돼요 예 리퍼 뽑아야 돼요 무조건 뽑아야 돼요 딜러분들 한 분 리퍼 리퍼 원숭이 원숭이하고 로드오브 왼쪽 자리아 오른쪽 보고 있어요 석양 석양 우측 우측 석양 우측 오케이 자리아 다운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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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거점 거점 3텡 하면 윈숭 자주 뽑아요 겐지 가운더 칠 수도 있고 일단 방벽이 너무 변수가 커서 비빌 때도 좋고 공으로 어그로워 갑이라서 자리아 못 썼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겐지도 올라갔어요 겐지 내려왔어요 거점 겐지 내려왔어요 거점 겐지 다운 이거 밀고 가죠 루시오 개피 왼쪽 2층에 로드오그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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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쳤어요 로드오그 레프 조심 로드오 궁 원숭이 원숭이 석양 석양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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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루시오 이속 때문에 아 계속 이속 자리 바뀌네 겐지궁 나이스 와 루시오 이속 때문에 금방 맥크리 자리 와 피하고 뒤로 피했는데 갑자기 옆으로 확 바뀌네 미니 로드오웨 이속 이속 보컬 도와주 어저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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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정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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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까 줬던 맥인데요 괜찮아요 저희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측에 리퍼 아 우측에 맥크리 아 좌측에 좌측 맥크리 리퍼 왕량왕 빠졌어요 맥크리 다운 리퍼리퍼 리파 다운 주먹방에 다죽네 로드호그 우측 어 이거 빼야겠네요 들어왔어요 거점에 자리하고 우측 로드호그 우측 로드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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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제나타 있어요 제나타 제나타 왼쪽에 리퍼 맥크리도 있어요 아 끝까지 맞추네 저희팀 힐러 없어요 지금 메르시 거의 안써요 차라리 루시우스 2 1이면 모를까 1 1에서는 거의 안써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저 힐러 잘랐어요 예 오른쪽에 리퍼 리퍼 뒤쪽 오른쪽 리퍼 리퍼 노궁 리퍼 노궁 리퍼 노궁 젠야타 노궁 아 이거 빼야될거 같은데 아 이거 뭐에서 가죠 저 영상 루시우 영상 요즘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80점대에서 루시우 하는거 엄청 다양하게 올리고 있어요 요즘 리퍼도 있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하거든요 올라온다긴 한데 모든 포지션을 다 하긴 한데 챔피언 폭이 엄청 넓은건 아니라서 로드호그 그립 없어요 로드호그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다운 오케이 로드호그 왼쪽에 자리야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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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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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지졌네? 다 지졌구나 아이고 리퍼를 1점 사야될거 같네 지금 바로 들어가야되요 90포라서 지금 바로 들어가야되요 90포라서 위쪽에 위쪽에 리퍼 뒤 리퍼 일단 로드호그 일단 로드호그 그립 빠졌어요 아아 궁 못쓰고 죽었어 리퍼 다운 상대힐러 없어요 로드호그 로드호그 나이스 아 이거 궁 안쓴게 오히려 궁 못쓴게 오히려 그거 될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겼기 때문에 궁 하나 사른거잖아 아 아 예 제가 압니다 제가 직접 처음부다에요 물론 풀영상이라서 별로 편집할 것도 없지 편집자 둘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운 오케이 자리야 다운 아 하이라이트 루슈나 하이라이트 보려고 하는 영웅이 아닙니까 로드호그 왼쪽 아래에 있어요 호그다운 호그다운 제니아타하고 비트 채워서 올 것 같네요 상대 앞으로 나오시지 호그다운 궁극기 중재들 각을 안추네 호그다운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방 석양 우측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제니아타 나이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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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나이스 투과했습니다 브리핑의 승리 정크리 안쓴다니면 제가 오늘 두세 한 세번 썼을텐데 오늘만해도 저는 리퍼하고 루슈하고 힐러하면 루슈하고 딜러하면 거의 리퍼 하나 쏠죠 어 수비 영혼 같은 경우는 정크렛 빼고는 거의 안쓰고 토르비언도 가끔 쓰고 어 탱거 같은 경우는 디바 자리아 두개 라인 아주 가끔한데 라인 승렬 너무 낮아서 거의 안쓰고 윈스턴 가끔 쓰고 디바 자리아 어 두개 거의 요즘 디반만 쓰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포지션에서 한 두개 정도 밖에 못해요 네 할 수는 있죠 올라온다기 때문에 빠지면 할 수 있어 거의 82점이네요 82점이네요 골고루 똑똑